하나님의 자비와 군멸, 사랑과 구원의 영원한 고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성기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과 군멸, 구원의 고집 가지고 그까지 오늘 저희들까지 찾아와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 뜨고 깨닫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 고집을 다 하나님의 영원한 고정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경애할 수 있는, 하나님 믿는 놀라운 요사가 오늘부터 문학할 때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마다 복되게 축복해 주시고 어둠이 툰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강하게 저희들과 가정과 식구와 사업과 우리 평양교회를 강하게 역사에서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이사 오늘 밤도 거룩한 밤, 말씀 받는 밤, 좋은 꿈을 꾸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마다 병된 가족이 있다고 하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크리스도의 명언이 모든 질병아 물과 지워다 성령의 불로 완전히 질병들을 지켜서 다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우리의 모든 고집을 하나님의 구원에 영원한 고집을 불복당하고 다 무릎 꿇고 머릿속이 하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자야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제가 원할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도록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戒 Rép các leaned 감사합니다.